우리 개는 책을 써놨어. 책을 써놨어. 해버려. 신나고. 술을 끼어가지고 전부 다 발레 해가지고 막 그래. 발레 해가지고 저기 놔두니까. 갔다가 신나고. 아이고 막 갔다가 나가. 강아지 마. 정말 반신고 와? 뭐는 말라고. 왜 못했어요. 그런게 어머니 뭐 술 돌라 못하지만. 키우도 못해. 그래 놓고 어머님 회수가 해놓은 게 많아. 다 필요 없다고 한다 이거. 그래가지고 맹각을 해가지고. 먹고 나가고 싶어. 내 줘야겠다. 밭에 저거 다 주문할게. 자가 다 할게. 아 다가세요. 음 맛있어. 어머님 아침은 다 사십니까? 뭔가 마시면서 천천히 먹으려고 취하겠어. 음. 물을 줘고. 나도 어저께 반선이 없어갖고. 그래서 뭐 남을 뭐 볶아가면. 뭐. 뭐 남을 볶아나야 돼. 그치야. 사운도 잘 되고. 아 진짜 이제 살 것 같아. 다가야 점심에. 손님이 갑자기. 뭐가 손이 다 돼. 점심을 제대로 못 먹어야 돼. 뭐가 저기. 너무 좋아. 이것만 하고 내놔 있다. 세변아. 너는 이렇게 밥도 제대로 먹고 고생을 하는데도 내가 그렇게 좋아? 정말 아닙니다. 아니 진짜. 아니 어머님 진짜 안 힘들어. 아니 어머님 진짜 안 힘들어. 진짜 몇 번을 물어. 이렇게 고생하는 거니까. 내가 속상해 죽겠지. 그런 짓 중에 10개로 깨가 와가지고. 안 울었습니까? 자기도 고생하잖아. 어디 있는데? 도다. 아 도다 있다. 어머님 점심에. 어머님 점심에. 아님 그렇지. 나도 그렇다고. 재밌어. 위에다 포장을. 맥껑으로 덮으라. 그런 날까를 이제. 숙냥이도 알 수 있어 봐. 가가는데. 뭐를 자는 거야? 지금 가가더라고. 뭐 볶아먹고 이러면 뭐 전화한다는 거 맛있는데. 그 잊어버려. 내 잊어버려. 어디야 내 잊어버려. 내 한 가오올까? 치킨 왜 이렇게 붙이고. 나 그냥 가오올까 가라. 치킨. 치킨.